나 구독한 미식가 진정한 남의의 맛을 찾아 바다를 헤매다 보니 어느덧 아쿠아맨이 되었다 진정한 남의의 맛은 어딨나 음 이건 아니고 자 그럼 진짜 남의의 맛을 찾아 저와 떠나보시겠습니까 웰컴 갈매기 울음소리와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비릿한 항구의 냄새 아 이곳의 운이 남자의 음악이 떠오른다 이게 바로 미식의 선율 심장이 남자의 심장이 뛰는 이곳 나는야 남의의 남자 바다여 날개오라 남자의 기운이 흔들 솟아나 와우와 이 내 나는 부득다리 내 세상처럼 끓여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그 진정한 남의의 맛은 이 두 주먹 안에 있어 이 토실토실하고 알찬 녀석 그래 남의는 역시 죽빵멸치 진정한 남의의 맛 오늘의 미식은 멸치다 이곳은 죽빵멸치로 유명한 남의군 창선면 오늘 이곳에서 잡힌 최상급 죽빵멸치가 과연 내 입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기대되는군 내가 상당히 까다롭거든 코끝을 간지리는 멸치의 향기 여긴가? 아니군 아 진정한 맛집은 뒷골목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가게 곳곳에 맛집의 흔적이 가득하구만 맛집답게 메뉴판도 아주 간소해 익스큐즈미 왜이러 멸치로 된 거 다 주세요 바쁜데 많이도 시키는구나 첫 번째 별미는 멸치 회무침인가? 이야 아주 푸짐하군 역시 제대로 찾아왔어 자 남자답게 앞치마를 두르고 그럼 어디 한번 남의 죽빵멸치를 영접해 보실까? 온다! 환상 먹을 때마다 짜릿해 거친 파도를 가라지르는 멸치대가 나의 구간에서 헤엄치고 있어 이건 맛의 절정이야 이어나온 멸치 쌈밥도 이거 장난이 아니구만 자 멸치 쌈밥도 남자답게 한입에 먹어주지 키우 이건 뼈째 먹는 멸치구 남해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별미지 이게 바로 혈흑아증 국물까지 아주 진국이야 오늘 먹은 남의 멸치는 아주 만족스럽구만 정말 대만족이야 자 나도 그냥 갈 순 없으니 이곳에 발자취를 남겨주도록 하지 좋아 아주 명문이야 자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지 그럼 아리오스 남의 멸치 최애거 오늘의 남의 멸치는 정말 최고였어 자 그럼 또 다른 남의의 미식을 찾으러 다시 바다로 들어가볼까? 어 거기!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어이! 도망쳐!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